자 이번 시간은 1-1 철과 강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철과 강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거를 철강재료라고 합니다. 철강재료다. 철강재료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는 주철부터 등장을 합니다. 주철을 보시겠습니다. 자 주철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느 재료든 장점하고요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것을 특성이다 라고도 하죠. 주철의 장점으로 보면요 일단은 높아서 좋은 게 뭐냐면은 높아서 좋다는 거 뭐가 있냐면은 주철이니까 일단 주조성이 좋죠. 다른 말로 유동성이라고도 합니다. 유동성. 유동성이 좋고요. 그리고 형상 제작이요. 주철은 복잡한 형상 제작에 용이해요. 자 그 다음에 마찰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마찰 저항이 크다. 자 지금 이런 게 높아서 좋다 이거입니다. 주철이.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색깔을 써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압축강도가 높습니다. 압축강도가 우수하다. 압축강도. 그 다음에 방청성. 그 다음에 깎을 때 잘 깎여 나가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피절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절삭성으로요. 이걸 생략하고 절삭성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피절삭성이 좋고 나름대로의 네마모성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식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심한 내식성에는 약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내식성으로 볼 때 우수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쇄능이 우수합니다. 감쇄능. 이거는 뭐요? 진동 흡수 능력입니다. 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이다. 감쇄능은 댐핑 캐패스티라고 영어로 하죠. D-A-M-P-I-N-G 댐핑 캐패스티 그래서 감쇄능. 진동 흡수 능력이 우수하고 압축강도가 높아가지고요. 여러가지의 스윗인데 주처리에 공작기계의 베드, 공작기계 침대죠. 베이스. 거기에 장점을 쓰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높아서 좋은 게 있고요. 낮아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낮아서 좋은 게 뭐냐면은 용류 온도, 멜팅 포인트가 낮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해서 좋습니다. 자 주철의 단점이 뭐가 있느냐. 자 단점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높아서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업할 때 이번 시간에 뭐라 했죠? 주철은 잘 깨진다 그랬죠. 그거 취성. 취성이 커요. 취성이. 취성이 커. 취성을 매진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브리틀, 리스 이렇게 얘기하죠. 취성이 커서 잘 깨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낮아서 이게 낮아서 단점인 것은 뭐냐면은 일단 인장 강도가 낮아요. 취성이 있고요. 인장 강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잘 깨진다 그랬죠? 충격값이 낮아요. 여기 압축 강도라는 거하고 충격값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늘어나요. 연신률이 낮아요. 연신률이 낮다. 연신률이 낮다. 그 다음에 밴딩. 휨 강도가 낮다. 낮다. 로우. 그 다음에 단련성. 단련성은 단조보, 소송변형성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단련성이나 소송변형성인데 특히 단련성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내산성이 낮아요. 자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주철이 불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소송변형성. 소송변형성이 소송가공이 불가능하다 얘기해요. 소송가공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조. 그래서 단련성은 여기다 쓴 게 낫겠다 했죠. 이렇게 해서 내산성. 단련성이 안 좋고 단조 안 되고 담금질 이라든지 뜨임 이라는 열 처리가 있어요.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철의 주철의 크게 보면 당점과 단점이 이끌게 되는데 장점에서 압축강도 진동호습력 기억하시고요. 단점에서 취성 기억하고 충격감 낫다. 연신력 이런 거 낫다. 이런 거를 메인으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주철을 어떻게 만드냐 선철의 교재는 일단 선철 선철이 뭐냐면요 셀을 만들 때 말이죠 용광로라고 했습니다. 용광로 이렇게 생긴 용광로인데 용광로 이게 높아요. 높이가 그래서 고로 높을 꼬자 써가지고 고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처음 나온 철이 선철입니다. 선철 피그아이언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철인데 이 선철에다가 여기다가 이거하고 스크랩 철제 스크랩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용용을 해요. 녹여 피그아이언하고 스크랩하고 그 다음에 용제 이런 거 코크스 이런 거 막 집어넣고 녹입니다. 용해 녹이는 걸 용해라고 그래요. 주조 용해로 로가 있어요. 어디다가 누구 녹이냐 큐폴라라는 게 있습니다. 큐폴라 큐 폴라 큐폴라 큐폴라에 녹아지고 큐폴라는 줌을 만드는 용해로가 되겠습니다. 주철을 만드는 용해로다. 주철 주철 용해로 큐폴라라고 합니다. 큐폴라의 용량 생산 능력은 어떻게 하냐면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용해할 수 있는 선철의 선철의 양을 톤으로 나타낸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녹일 수 있는 선철의 양을 톤으로 나타낸 것을 큐폴라의 용량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선철의 강철 스크랩을 놓고 이렇게 하면 주철이라 했는데 여기 여러가지 원서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여러가지 원서를 첨가해서 합금 여러가지 원서를 첨가해서 융주자한 것을 이거는 합금주철이라 합니다. 합금주철 이거는 특수주철이에요. 특수주철이라 해가지고 여기 시험에는 잘 안나오더라구요. 이거는 이런게 있구나.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철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구상의견주철 그러니까 회주철로 시작을 했구요. 구상의견 회주철이 가장 많이 써지는게 회주철이에요. 회주철 그 다음에 회주철 자체 그 취성 갖고 있는 거를 더 보완시킨게 이 조직을 있잖아요. 그거를 동그랗게 만든게 있습니다. 결정구조를 그거를 구상화 했다 그래가지고 구상 흑연 주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철 자체가 인장강도가 낮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장강도를 또 높이는 주철이 가단주철이에요. 가단주철 가단주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7도 주철이라는게 있는데 그것은 표면만 있잖아요. 경도를 또 높이는 거예요. 그것을 7도 주철이라고 하고 뭐 그거를 냉경주철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가 기계 현무제 나올 때는 몇가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1번 회주철 나와있죠? 회주철이라는게 뭐냐면 딱 파단 색깔이 회색이 회색 그래서 회주철이라 그런 겁니다. 주철 중에서 유리된 탄소 프리카본 유리 여기는 자유롭다 이 소리입니다. 유리된 탄소 프리카본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흑연의 존재입니다. 흑연 그라파이트 이거 하고 탄화철 Fe3C 탄화철 이 혼재하고 있는 주철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 용량이 큰거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회주철이 있잖아요. 이걸 회주철이어야 되네. 회주철 파단면이 회색이다. 이거를 배드 베이스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색인게 있다면 단면이 백색인게 있어요. 그걸 백주철이라고 하는데요. 백주철은 이거 F3C 백색의 탄화철 형태가 이제 많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단주철 있죠? 가단주철 세 번째 가단주철 있죠? 가단 여기서 가단주철 그래서 인성을 증가시켰다. 여기서 텐사일 스트레스 인장강도로 올린 겁니다. 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철을 가열한 후에 노후 속에서 천천히 냉가시켜 만든 것이다. 인장강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가단주철은 차량 프레임 캠 기어용 부품에 많이 쓰여집니다. 다음 네 번째로 칠도 주철이 있어요. 칠 칠이 있다. 칠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 고경도입니다. 칠 주문에 필요한 부분만 금형에 접촉시켜 그러니까 금형에 접촉시켜서 표면 표면 이게 경도가 높다. 이거죠. 칠이라고 합니다. 금형은 표면에서 어느 깊이까지는 매우 단단하고 그래서 이제 고경도 하드하다 하고 안에는 보호다 하드하지 않다. 소프트하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드 하고 소프트 그래서 표면만 경도가 높다. 표면만 이렇게 잘라본다면 표면만 높다. 이거를 칠도 주철이 합니다. 그래서 매우 단단하고 내부는 서서히 냉각대 연하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은 바로 이거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 fe3c 그 다음에 내부는 서서히 냉각대 연하다 했죠. 내부는 뭐예요? 펄라이트 펄라이트 상태 펄라이트 이렇게 만들었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인한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강의 분류 보시겠습니다. 철강의 분류 보시면 맨 처음에 순철 전기분해법 제조한다. 탄소 압류량이 0.02% 이하 0에서 0.03 미만 강은 제강로에서 제조로 하고 그 다음에 0.03에서 1.7 또는 2.0% 까지가 스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철은 어디서 만든다? 큐폴라 아까 얘기했죠. 주철 용여로가 큐폴라라고 그랬습니다. 큐폴라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큐폴라 기억하고 큐폴라의 생산능력 캐파시티를 물한다 밑에 있죠. 1시간에 용여를 쓰인 선철의 무게율을 톤수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철은 탄소 합류량 1.7 또는 2.0에서 6.67% 까지다. 열철의 경화성 순철은 담금질 효과가 작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금질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제로 가깝다. 제로다. 보면 되겠고요. 강은 바로 담금질 효과가 큽니다. 담금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담갔다 얘기예요. 쇠를 쇠를 열을 열 받게 해가지고 뜨거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를 들면 푹 담갔다. 물이든 아니면 기름이든 어디다 담갔다. 담갔다 그래서 담금질이에요. 그래서 쇠를 열 받게 해가지고 이게 차가운데 딱 담그면 기본적으로 경도가 올라갑니다. 경도 경도가 올라간다. 이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금질 단점이 뭐죠? 경도 올라가는데 인성은 떨어져요. 잘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금질은 우리 열차에서는 배우실 건데 자꾸 담금질 용어가 나오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퀸칭 담금질 퀸칭 같은 말이고요. 한문으로는 소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금질이라는 강은 소입 강 이렇게 얘기를 할지요. 이건 또 다른 협강강 쪽 가문제 배우는 건데 소입 강은 뭐 순문제 잘 안 나오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아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여기 책 보시면 담금질 효과가 뭐 크다 작다 써있죠? 그래서 강 이게 이 얘기의 이유고 이건 담금질을 썼는데 여긴 뭐 열처리 경화성에서 담금질이라고 써있는데요. 무슨 얘기하면 열처리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처리 열처리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스트리 열처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리 열처리 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에 가공성 용접성 순철 연화가 우량하다 강은 용접 가능하다 자 주철이 뭐라고 써있죠? 용접성이 불량하다 주철에서는 용접이 안 돼 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용접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용접이 잘 안 된다 누구보다 강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순철 연성이 크다 소프트하다 그랬죠? 강은 적절한 강도와 경도가 있고요. 주철은 취성이 강해서 잘 깨지는 성질이 있다. 밑에 참고를 보시면 전기분해법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큐폴라 있죠? 주철 용해로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용량 표시하는 거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주철을 우리가 스터디를 마치고요. 자 주철 전에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주철은 탄소한 양이 높은 쪽으로 가서 그런 철강 재료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용광로 용광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용광로에서 천천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강로로 가서 강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처음 나오는 것을 강괴라고 합니다. 강괴라고 강괴 인곳 영어로 이렇게 쓰고요. 이거를 인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강괴 이 선천에서 이렇게 제강로로 가서 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대개는 산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탈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킬드 강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탈산 이거는 있잖아요. 강괴를 탈산 정도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킬드 죽였다잖아요. 죽였다. 킬드 킬드 스틸 두 번째는 킬드가 있고요. 림드가 있습니다. 림드 림드 자 킬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완전 탈산했다. 탈산 완전 탈산 한 강이다 얘기입니다. 이거 뭐 강 탈산 제가 실리콘 알루미늄 이런 게 있습니다. 망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놓아가지고 완전 탈산시킨 강이에요. 네 완전 탈산 완전 탈산 강 이거 문제는 수축공 내부에 수축공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이건 방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림드강이 있는데요. 탈산을 별로 안 한 거예요. 탈산을 별로 안 한 거예요. 자 이거 문제는 뭐냐면 림드강은 편석이 문제가 있어요. 편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킬드 하게 했는데 세미킬드가 있습니다. 세미 킬드 강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1번하고 2번 중간에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런 강교의 종류인데요. 네 번째로는 캡 캡드 캡드 강이라고 있거든요. CAP PED 캡드 강은 뭐냐면요. 림드 강 2번 2번 림드 강의 편석을 편석을 이거를 개선한 거예요. 약간 균일성을 갖게 한 것이 캡드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지금 보면 완전 탈산한 강을 강교를 뭐라 그러냐. 킬드 강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탄소강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소강 자 우리가 이제 회주철 부분 주철 주철의 전반적인 거 하고요. 강괴 이렇게 살펴봤고요. 요번에 탄소강 보겠습니다. 자 탄소강은 철에다가 탄소를 2.0% 이내로 합류하게 한 강입니다. 2.0%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책에는 탄소 합류량 0.00에서 1.7 써있죠. 어떤 책에는 1.7 1.8 2.0 다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보통 2.0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철에 탄소가 합류된 것을 탄소강 또는 강의로 한다. 요기지 얼마? 2.0% 이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탄소강 에는 탄소 외에도 규소 망감 인 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 보시게 되면 5개가 나와있죠. 탄소강 5대원소 탄소강의 5대원소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일단 메인인 철 얘는 빼고요 철 외에 들어가는 거 기본적인 탄소강의 5대원소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탄소 탄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망간 실리콘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여기 탄소 있죠 저기 C 저기 써있는 거 저거 탄소입니다 얘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본적인 거다 망간하고 실리콘은 기억을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두 개가 더 있잖아요 두 개가 뭐가 있냐면 황 S를 쓰겠습니다 황하고 E는 P라고 써요 이거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탄소 보시겠습니다 탄소 C 이렇게 쓰죠 이것은 주된 경화원소가 되겠습니다 주된 경화원소다 그래서 탄소를 넣으면 탄소량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게 있고요 감소하는 게 있어요 탄소강이 들어가면 증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강도 경도 강도 경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담금질 효과 담금질 효과 그 다음에 비열 비열 그 다음에 항자력 어떤 자력에 대한 대항하는 힘을 항자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증가가 됩니다 자 탄소가 자꾸 들어가면 감소되는 게 인성이 감소돼요 인성 감소되고 전성 감소됩니다 전성 그 다음에 충격치 그 다음에 냉간 가공성 이런 성질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 용의 온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비중이 감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게 뭐냐 탄소가 올라가면 경도가 올라가고 비열이 올라가고 감소되는 게 뭐죠 전성 비중 멜팅 포인트 이런 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망간을 보시겠습니다 2번 망간 망간 MN 그래서 MN이 들어가면 증가되는 게 있고요 감소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증가가 되는 거는 강도 강도 경도 인성 점성 그 다음에 고온 가공성 고온 가공성 그 다음에 주조성 주조성 그 다음에 담금질성 담금질 효과 담금질 효과를 담효과를 써놨는데요 제가 담 쓰면 담금질 효과입니다 담금질 효과 단금질성이죠 그 다음에 탈산이 많이 되고요 탈산 그 다음에 망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망간이 딱 들어가지고 망간이 딱 들어가지고 황하고 이렇게 화합이 돼 이렇게 되면서 MNS를 형상에서 뭐다 적혈취성 적혈취성을 방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황해에 의해서 이 재료가 이렇게 취성이 생기는 걸 적혈취성 적혈취성 결정의 성장 제가 성 이렇게 쓸게요 성 결정의 성장은요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재료의 기계적 성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결정의 성장을 억제하고 연성을 감소시키고 한데 황해의 해로움을 감소시킨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규소를 보시겠어요 규소는 SI 이렇게 쓰는데요 실리콘 규소 다 같은 말입니다 규소 실리콘 이렇게 쓴다 이거죠 자 규소가 들어가면 증가되는 거하고 감소되는 게 있다 자 증가되는 건 뭐다 경도 그 다음에 탄성 한계 그 다음에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주조성 주조성 또는 유동성 라고 합니다 주조성 유동성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의 성장 그 다음에 탈산 탈산 그 다음에 규소의 또 중요한 역할 이거 전기적 자기적 성실 전기적 성질 전자기적 성질을 계산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규소에서는 자 감소되는 거를 보시면은 규소를 넣으면 연신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충격치도 떨어져요 충격치 떨어지고 전성 연신을 떨어지니까 당연히 연성 떨어지죠 전성 연성 그 다음에 냉간 가공성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접성이 감소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황을 집어넣으면요 자 S로 표현합니다 황은 증가되는 게 있고요 감소되는 게 있는데 이따 증가되는 게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강도나 경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높이려고 강을 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재료 해칩니다 이러한 성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황 넣으면 피절삭성 증가예요 피 좋아요 잘 깎여 황을 넣으면 예 그래서 이거를 쾌삭강이라고 하는데요 잘 깎이는 강 쾌삭강 자 황을 많이 넣은 거는 황쾌삭강 그 다음에 5번에 나오는 게 또 성질이 인 있죠 인 요거 피 얘도 잘 깎여 결정인 게서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이거는 인쾌삭강 이렇게 부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황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게 모르겠죠 적혈취성이 생긴다 했잖아요 황이 들어가면 적혈취성의 원인이 된다 적혈취성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황이 또 있으면 기포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기포 포화 포러스티 감소가 되는 거는 인장강도 감소돼요 황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연신률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치 감소가 돼요 안족이 많죠 그 다음에 용접성도 감소가 돼요 그 다음에 유동성도 감소가 됩니다 자 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자 인이 들어가서 증가되는 게 있고 감소되는 게 있다 인이 들어가서 자 이것도 어느 정도 강도와 경도는 올라가는 성질이 있지만은 이걸 써서 인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들어가는 게 들어가 봐야 0.03% 미만이에요 이내로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면 0.04 0.03 또는 0.025 이렇게 해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이 냉간 가공성이 좋고요 이거 역시 피절삭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 쾌삭강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결정립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편속 우려가 돼 균열 균열이 또 약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취성인데 인은 상온에서도 취성을 생기게요 인이 이런 나쁜 역할을 그냥 상온에서도 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이 들어가면 연신률이라든지 충격치는 다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요 구리 같은 게 있어요 구리 구리는 인장강도나 탄성 한계 내식성을 올려주고요 하지만은 압연균열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요 가스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가스 가스에서 O2 산소가스는요 적혈추성이 원인이 됩니다 가스 그 다음에 H2가 있어요 수소가스는 백점이나 헤어크랙의 원인이 되고요 그런데 질소가스가 들어가면요 경도가 어느 정도는 경도가 또는 강도가 향상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강 여기에 5대 원소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강의 표준 조직 3개 나와있죠 페라이트 이게 뭐라고 했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강좌성체이고 순찰에 가까운 조직으로 상은에서 최심 입방격자다 자 페라이트 페라이트 이게 뭐죠 알파 F였잖아요 알파 F 이게 페라이트였었죠 이게 성질이 소프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질이 소프트하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페라이트가 있어요 자 페라이트를 보시기 전에 그 뒤에 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페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쪽에 오니까 시멘타이트가 있었죠 C 이러한 알파 고용체가 아니고요 화합물이에요 시멘타이트는 FE에다가 C가 있는데 FE3C야 화합물 화합물 그래서 시멘타이트 이건 뭐예요 성질이 저게 소프트했잖아요 이건 하드에 하드하고 브리트레어 잘 깨진다 이거죠 딱딱하고 잘 깨죠 그리고 중간 깨습니다 이 중간 깨 페라이트 페라이트 펄 L-I-T 페라이트 페라이트는 뭐죠 알파 FE 하고 여기 이거 시멘타이트 FE3C 하고 이렇게 층상 층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거는 층상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정강도 높지 이거 알파 FE하고 시멘타이트의 층상으로 된 조직이 바로 페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시멘타이트 보셨고 자 다음에 합근강 우리 탄소강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합근강을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어요 합근강 합근강은 기본적으로 FEC 이렇게 된 탄소강에다가 탄소강 2.0% 미만 인 이 상태에서 뭘 넣은 거예요 요 알파라는 알파는 제가 그냥 상징어로 쓴 거예요 알파베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것을 넣었다 무엇 그 무엇을 넣었다 이거입니다 요 무엇 의 성질을 활용하자 라고 한 것이 합근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근강이란 이렇게 써있죠 탄소강에 특수한 성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뭘 넣었다 이것저것 여러 개 넣었다 니켈 크롬 망간 규소 통스텐 몰리브덴 바나듐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것만 넣었다 이거죠 티탄 등의 원소를 첨가시켜서 이러한 특수성질을 주는 것을 합근강이라고 한다 이거죠 합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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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근강이 되기 전에는 합근 전에는 순금속이었죠 순금속 합근강과 순금속의 차이가 있는데요 합근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합근이 되면 맨 처음에 이 합근강이요 순금속 보다 순금속보다 더 상승하는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요 더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합근강은 순금속보다 뭐가 올라가느냐 여기 들어가는 이 알파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이 알파 경도가 높였다 그럼 뭐죠 경도가 올라가겠죠 강도가 높였다 강도 경도 아니면 뭐 내마멸성 내마멸성은 내마모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피로성 피로는 뭐냐면요 포트기어 이래서 딱 치면 거기서 턱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잔매에도 쓰러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피로라고 합니다 피로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거를 잘 막아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식성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담금질성 그 다음에 단접성 용접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실리콘을 넣어서 전자기적 성질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순금속보다 내려가는 건 기본적으로 바로 첫 번째 딱 나오는 것이 멜팅 포인트 용용점 용론점은 순금속보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율 이 내려가요 전기 전도율은 내려가 전기 전도율 또 뭐 열 전도율 다 내려갑니다 전도율은 멜팅 포인트 전도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순금속보다 올라가는 거는요 이 학급 원소에 따라서 주어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되시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걸 놓으더라도 대개는 내려가는 거로 룰이 있는 거는 멜팅 포인트 용용점 농론점 그 다음에 전도율 이것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가 전성이나 연성도 내려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 성장 있죠 성장을 많이 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정 입자 성장도 저지한다 이렇게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근강 나와 있죠 합근강 합근강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죠 니켈 크롬강 니켈강 크롬강 스테인리스강 그 다음에 뒤로 보면 공구강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합근강의 한 종류입니다 탄소공구강 합근공구강 고속도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있다는 얘기죠 what what에서 잠깐 보시겠대요 자 합근원소의 역량 보시면 합 금 원소 의 역량 어떤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자 맨 처음에 니켈을 보겠습니다 NI 자 니켈로면 어떻게 되느냐 니켈 일단 인성이 올라갑니다 인성 강인성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인성 니켈로면 인성 올라가요 인성 그리고 내식성 올라가요 인성 내식성 내마멸성 올라갑니다 내마멸성 자 그 다음에 저원에서 저원에서의 내충격성 이 향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망간을 보시겠습니다 MN 자 망간은 강도 올라갑니다 강도 경도 올라가고요 내마멸성 멸로게 하실게요 내마멸성 향상되고 그 다음에 MN을 넣으면 MNS가 되면서 그렇죠 저결 취성 을 방지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떻게 MNS로 형성되어서 그 다음에 이거 S의 해로움을 감소시키죠 이렇게 해야 되겠고 탈황 탈황시켜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크롬을 보시겠어요 크롬 크롬은 기본적으로 경도 올려줍니다 경도 올려주고 인장강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내열성 향상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식성 부식이 잘 안된다 그 다음에 내마멸성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담금질성 개선합니다 담금질 효과를 개선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페라이트 이거 크롬은요 페라이트 조직이 연화자잖아요 이걸 개선시킵니다 페라이트 조직을 개선시킨다 어떻게? 연한 걸 강화시킨다 강화 자 다음에 텅스텐을 보시겠습니다 이 W 이 텅스텐은 기본적으로 경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강도 특히 경도 향상시키고요 그러니까 고온 강도 고온에서도 강도가 많이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고온 경도도 우수해요 고온 강도 고온 경도 우수하고 담금질성이 좋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텅스텐은 탄화물을 잘 만들어요 탄소하고 친하죠 탄화물을 잘 만든다 그 다음에 몰리부덴 몰리부덴 자 몰리부덴이요 이거는 담금질성이 우수하고요 이게 고온 강도 고온 경도 우수합니다 몰리부덴더 그 다음에 인성 내식성 우수하고 인성 내식성 그 다음에 네크리프 시간에 따라서 변형되는 거 있어요 크리프라 그러는데 네크리프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이거는 크리프라는 거는 온도 온도의 영향이 많죠 자 그 다음에 뜨임추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템퍼링 할 때 취성이라고 일어나는데 이거를 방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몰리부덴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리가 있어요 구리 CU가 구리에요 구리는 내산화성을 향상시킵니다 내산화성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실리콘이 있어요 실리콘은 강도 내식성 내열성 유동성 그 다음에 전자기 성질 향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역시 강력한 탈산제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코발트 있습니다 코발트 코발트는 고온경도 고온강도가 우수해요 그런데 이거 코발트 단독으로 합금 원소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른 원소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발트는 고온경도 고온강도가 우수하지만 단독사용이 불가능하다 자 다음에 아홉 번째로 알루미늄을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AL 이거는 강력한 탈산제죠 탈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열 번째 붕소가 있어요 이거는 경도로 경환흥 경환흥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단군질성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피위가 있어요 이건 납 납이 들어가면요 기계가공성 아까 저 쾌삭이라는 거 있죠 납쾌삭강도 있습니다 기계가공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납이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듐 V로 쓰고요 바나듐 V 티타늄 혹은 타이타늄 그 다음에 이리듐 IR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들은 결정립을 미세화시킵니다 미세화시켜서 입자 조절하고 경화성 올려줍니다 경화성 올려주세요 근데 얘네들 역시 이렇게 단독사용 불가 단독사용 불가 다른 건 같이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자 열세 번째로 이 티타늄만 또 따로 봐서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입자가 부식되는 거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됩니다 입자 부식이 잘 안되게 한다 그 다음에 티아이 역시 탄화물을 용약이 만들어야 티아이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합금원세의 영향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 보시면 니켈강이다 그러면 탄소강에 니켈을 참가하여 있잖아요 니켈의 특성이 뭐가 있죠 인성 내식성 내맘의성 저온 내충격성이 올라가잖아요 니켈 참가하여 담금질이 잘되게 하여 강철을 강인에 만든 특수강이다 나중에 침탠에서 사용할 경우 탄소량이 0.2% 이하인 것을 사용하나 보통 구조용으로 담금질 띄임처리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탄소량을 0.3% 정도로 하고 5% 이하의 니켈을 참가해 사용한다 그런데 크롬강 크롬 경도 인성 내열성 내식성 내맘의성 담금질을 효과 증가시키죠 경도가 높은 특수강으로 내맘의성 우수하여 고급 절사 공구의 날이나 자동차 부속품 볼 베어링 등의 사용이 된다 자 다음에 스텐리스강이 있습니다 내식성이 큰 합금강이다 크롬계와 니켈 크롬계로 나눈다 여기서 크롬 니켈 크롬 니켈 크롬 그래서 스텐리스강은 기본이 뭐가 딱 떠오려요 크롬 크롬이 떠올라야 되는데 크롬강은 일반적으로 폴라이트강이며 담금질 경화는 불가능하다 오스테리스강으로 내식성이 뛰어나다 자 이 오스테리스강으로 내식성이 뛰어나 이거는 스텐리스강 STS 일본 말로 SU의 SU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얘가 페라이트계가 있고요 페라이트 계가 있고 지금 여기서 교제에서 얘기한 거는 오스테리스강 오스테리스강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300개월이거든요 300개월 이건 200개월 400개월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스테리스강은 자석에 안 붙어 얘는 자석에 붙어요 여기 이제 오스테리스강으로 내식성이 뛰어나다 여기 보면 크롬 13% 페라이트계 그 다음에 오스테리스강 뭐 이렇게 있다 넘기고요 음 그래서 하여튼 뭐 스테리스강은요 잘 녹슬지 않는 강이다 스테이 없다 이렇게 스테이니스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이 스테이라고 불렀잖아요 잘못 부른 거죠 스테을 없앤 건데 스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구강으로 들어갑니다 공구강 자 공구강을 보시면은 뭐가 나와있냐 경도를 필요함으로 고탄성광이 사용이 돼요 공구강은 공구강은 자 공구강으로는요 탄소량이 높아 일단 그래서 첫 번째는 탄소 공구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합금공구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합금공구강이 일종인데 따로 분류해서 고속도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명 하이스라고 불러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냥 하이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고속도강을 원래는 고속도 하이스피드 스틸 그 얘기를 줄여서 하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공구강은 뭐다? 고탄소 고탄소강이다 기본적으로 왜 고탄소냐? 경도 때문에 이게 이제 션 문제에 가끔씩 나오는 거죠 가공용 공구 제작에 사용되는 강철로 용도에 따라 탄소 공구강과 합금 공구강이 나눠지고 이 밖에도 고속도강 다이스강 당조 형강 강철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개부 연결한 거는 주로 이제 공구 절사 공구 절사 공구용 재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공구에는 금형 이런 것도 공구강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스강 금형강 그 다음에 단조형용 강첩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탄소 공구강은 뭐죠? fe에다가 탄소 탄소를 좀 많이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1.5%까지도 집어넣죠 그런 고탄소강인데 탄소가 적은 것은 인성이 적고 많은 것은 내용으로 절사항 능력이 높다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합금 공구강은요 fe에 c 고탄소강에다가 여기다가 합금 원소를 넣은 거죠 탄소 공구강에다가 0.5에서 1% 크롬 4에서 5% 텅스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절사 공구로 쭉 쓰다가 탄소 공구강은 이거는 절사 공구강은 거의 안 쓰여져요 작업 수 공구 있죠 예를 들면 야스리라는 거 아시죠? 줄 영어로 파일 줄질 이런 거 탄소 공구강이 되어있고요 합금 공구강도 절사 공구로 잘 안 씁니다 안 쓰이는데 가끔 탭 탭 재질에 이제 쓰고요 이것도 이제 탭도 정도가 낮은 거 자 정도가 높은 탭은 고속도강을 쓰고요 아니면 치절 공구 있어요 호부 치절 공구 이런 거는 고속도강을 쓰는데 치절 공구 그러니까 기업 깎는 거를 치절이라고 합니다 기업 깎는 공구가 이제 호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고속도강인데 분말 고속도강으로 많이 쓴다 이거죠 분말 고속도강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금 공구강 탄소강 이렇게 했죠 자 고속도강 요거 요거 고속도강 요걸 잠깐 보시면 고속도강 이거를요 규격으로 SKH라는 그런 규격으로 쓰는데 여기 대표적인 고속도강이 뭐냐면요 일단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텅스텐 18 크롬 4% 반야듬 1% 요 V 반야듬 1% 요렇게 해서 1841 1841 고속도강을 표준 표준고속도강이라고 부릅니다 1841 고속도강 이렇게 해가지고 1841은 뭐냐 텅스텐 18 크롬 4 반야듬 1이다 요걸 묻는 문제가 가끔 출자가 됩니다 표준고속도강 뭐냐 이렇게 묻히다고 1841 고속도강인데 18은 텅스텐 4은 크롬 1은 반야듬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속도강을 분류해 보면 텅스텐 개가 있고요 텅스텐 개 몰리부댄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발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텅스텐 개는 여기 SKH SKH 2에서 10종 이고요 몰리부댄 개는 SKH 51 종에서 57종이 몰리부댄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개는 SKH 59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속도강은 말이죠 경도를 어떻게 올리냐면 뜨임 처리 경도로 올리기 위해서 뜨임 처리합니다 보통 뜨임 처리는 템퍼링 해서 뜨임 처리는 이걸 인성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속도강에서는 뜨임 처리해야지 뜨임 경도해가지고 경도가 올라갑니다 고속도강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